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비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 이펙트 비오는 효과를 약하게 비를 약하게 오게 한다든가 비를 강하게 많이 오게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강화기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키네마스터를 엽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저 하단의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세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 터치합니다. 자 미디어 브라우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먼저 어떤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바탕에 깔 동영상을 하나 지금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프레이해보면 좀 질퍽한 길에 어떤 남성이 걸어가는 이런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다하기 위해서 우산을 쏘고 있는 여성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크로마켄 여성입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해서 우산을 쏘고 있는 여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런 여성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에서 크로마켄 터치해서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배경색을 없애고 다음에 여기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50%로 나오면 여성의 영상이 선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화면에서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제가. 갖다 놓고서 비오는 효과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오는 효과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에 가면 비오는 효과가 미디어의 동영상에도 있지만 그 미디어에 있는 동영상 비오는 효과는 잘 먹히잖아요. 잘 적용이 안되고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스티커 있죠. 스티커에서 가져오는 것이 정확합니다. 잘 되더라구요.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그 터치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비닐이라는 오우라는 스티커를 제가 다운 받아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운 받은지 어디에서 다운 받았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오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비 내리는 오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을 상단 우측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비가 벌써 오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하고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여기 보시면 비오는 효과를 조금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범위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프레이를 해보면 비오는 효과가 약하게 지금 현재 적용이 되었죠. 이걸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요. 타임라인에서 비 내리는 오우라는 스티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쪽에 왼쪽에 상단에 있는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복사라는 것이 있어요. 복사. 이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보면 비 내리는 오우가 이렇게 있고 밑에 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된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말고 같이 하면은 효과가 그하니까 약간 어긋나게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약간 땡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비 내리는 오우라는 자 여기서 비 내리는 오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시작점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 시작되고 위에 거는 여기서 시작되고 밑에 거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이렇게 달리하면은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자 프리안 해볼게요. 프리안 하면은 화면을 보세요. 아까 처음부터는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시면 또 비 내리는 오우를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다음에 3점에 가서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더 됐죠. 그러면 또 하나가 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간격으로 두고 시작점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프리안 해볼게요. 그러면 비에 오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죠. 이와 같이 비 오는 효과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럼 비 내리는 효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스톱 하고요. 자 여기 SS도 있죠. 키네마스터 SS도로 갑니다. SS도에서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왼쪽에 이 아이콘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에서 비 내리는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요. 특수효과 여기 한번 가볼게요. 특수효과에 가면은 특수효과에 있는거 아 여기 있네요. 특수효과 맞네요. 여기 보시면은 특수효과를 이거 스티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를 선택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리면 비 내리는 오우라는 스티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잘 됩니다. 잘 활용하면은 잘 먹혀 들어간다구요. 동영상에 있는 동영상 SS에는 비 내리는 효과는 잘 안되더라구요. 이걸 터치한다면은 여기에 다운로드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했으니까 설치됨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하면은 비 내리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뒤로 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레이 해보니까요. 전체 화면으로. 화면은 이와 같이 멋진 비가 오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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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